안녕하세요. 이웃집 눈퍼렁입니다. 오늘은요.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다육이는 두둘레아 속 한국이름은 아마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브리트니로 알고 있거든요. 그 브리트니가 지금 조금 아파서요.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저희 구독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. 이 브리트니가 원래 되게 건강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LA에 비가 한 일주일 정도 내리다가 한 며칠 그쳤다가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가 오고 있는 상태예요. 제가 처마 밑으로 옮겨놔서 비를 피하기는 했는데 세상에 이게 들이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과습이 된 상태고요. 그리고 비 오는 내내 햇볕을 또 받지를 못했으니까 햇볕 부족인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은요. 한 달 전쯤 건강했을 때 꽃대 막 올리고 있을 때의 모습이고요. 지금은요. 이렇게 쪼로록 줄 세워가지고요. 다른 다육이들과 함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한 달 전 영상보다 꽃대는 훨씬 더 많이 자랐죠. 그런데 옆에 거무스레한 반점이 보이는 거예요. 아랫잎 쪽에. 이게 뭐지 하엽이지나 하고 살짝 눌러봤는데 세상에 볼록한 것이 무슨 물주머니 같은 게 있고 입장에 이렇게 물컹물컹 흐물흐물한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런가 하고 만져보니까 다른 거는 짱짱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두 잎이 유독 이렇게 물컹물컹하고요. 제가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해서 눌렀거든요. 그랬더니 좀 납작해졌는데요. 여기 안 누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 입은 작기는 한데 보시면 이렇게 뽈뚝하게 물주머니가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아 제가요. 이거 브리트니는 이거 하나뿐이고요. 옆으로 자구가 생성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묵묵하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번식을 시킬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. 어떻게 해야 될까요. 고수님들. 이게요. 조금 있으면 얘네들은 휴면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화분에서 빼서 물을 말려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. 어떻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. 전 도대체 모르겠어서 폭풍 검색도 해봤거든요. 그런데 이런 사례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. 제가 다육이를 안지 결혼해서 미국 들어오면서 알게 됐으니까 10년 넘었죠. 그런데 그 10년 동안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경험은 또 저도 처음이어가지고요. 걱정입니다. 꽃대를 잘라서 꽃대로 번식을 좀 시켜볼까 싶기도 한데 내일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네요. 그러면 그 상처에 또 물르고 어떻게 될까봐 또 그것도 무섭고요. 혹시 이렇게 해봐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제가 고대로 또 실천에 옮겨서 얘가 얘를 살렸는지 혹시 실패했는지 또 영상 담아서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황망한 사고에 지금 놓여 계신 분들께는 또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엔 구독자님들께서 저 좀 도와주세요. 제 구독자 중에 세월낮는 농부님 계신데 이분만큼은 아싸란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희 구독자님들 이 세월낮는 농부TV 한번 가보세요. 저 요즘 이 채널에서 정말 많은 정보 얻고 있거든요. 꽁꽁 숨기고 저만 알고 싶지만 제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채널은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급성장해서 정말 널리 알려질 것 같거든요. 정말 좋습니다. 한번 가셔서 구독하고 정보 많이 얻어보세요.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자 이 두둘레야를 어떻게 살려낼지 기대해 주시고요. 얼른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급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. 구독자님들 저희 두둘레야를 살려주세요. 부탁드려요. 중성!